1, 2, 3, 4 1, 2, 3 1 1 2 1 그렇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할머니? 어머님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여자 하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장차 대신화그룹을 어떻게 끌어 가실 겁니까? 저는 도련님을 그렇게 한심한 남자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남자가 아닙니다. 지는 게 분하고 물러서는 게 억울하고 도망치는 게 창피해서 약한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쌓여서 비로소 진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할머니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